Be slow to 뭐뭐뭐. 느리게 뭐뭐하다. 뭐뭐하는데 느리다란 뜻이죠. My boss is always slow. 우리 사장님은 항상 느립니다. My boss is always slow to tell us. 우리에게 느리게 말한다. About changes in the schedule. 스케줄 변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항상 늑장을 부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 Be quick to 뭐뭐뭐. 재빨리 뭐뭐뭐하다. 신속히 뭐뭐뭐하다. He was quick to point out. 그는 재빨리 신속히 지적했습니다. 무엇을요? That it has been a team effort. 그것은 팀의 노력이었다. 라고 재빨리 말했습니다.